글자로 카톡으로 넘겼어 오케이 딱 맞았다 이거죠? 첫 번째 테스트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? 좋아 엄청 좋아 오케이 말이 됐어 이렇게 하면 앞에 깨질 것도 없고 지금 이게 좋아 이 길이가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얼마든지 조종하면서 하면 되네 다 모양이 달라서 힘들어 여기 각 회사마다 다 달라요 어 그렇지 드는데 이제 센터가 안맞는거지 센터가 안맞는거지 어 딱 벌써 무는 느낌이 나죠 들어 올릴 때 오케이 어 이게 봐봐요 조금만 길어지면 되잖아 그죠 들은게 달라졌죠 들은게 틀려졌어요 얘가 짧아 확실히 얘가 짧기도 해 짧죠 얘를 좀 길게 하고 얘를 좀 뒤로 하면 균형이 나쁘진 않아 지금도 아 좋다 안정적이다 다르죠? 집히는게 다르죠? 아 이거 그러면 진짜 이거 하나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태블럭이든 얘는 깊이가 더 늘어나는게 맞는거지 얘는 깊이가 더 늘어나는게 맞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200kg짜리 생태블럭이거든요 와 맞아 닿는 면적이었어 와 진짜 이게 제일 무거운거네 250kg 어 괜찮네 안정적이네 거기 그 샤크리는 좀 길게 하고 앞다리 좀 더 길게 하고 좋아 좋아 보이시고 요 sci-4